한 주간 사이에 말이야 누구세요? 어?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벤트 당첨 축하드려요 언제나 저희 신비 마트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 운수 끝내주는 고객님들께만 특별 사은품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모은 마트요? 제가 그런 일 갔어요? 아 특별 파티룸 초대권인데요 이걸로 하루 일... 아악! 하리 이야기를 뭐 하다? 아니 그니까 제 말은 집에 혹시 기운 없는 따님이라도 있으면 데려와 보시라고요 기분이 아주 그냥 딱 풀리거든요 으흐흐 으흐